광군의 세력이 세진다고 내가 얘기했잖아. 내가 안 그래도 오늘 외국에서 무기상을 하나 불렀어요. 우리가 오늘 좋은 무기 하나 사서 우리가 먼저 공격을 하자고. 너 이리로 안 와? 와따, 와따 니가 와따. 이거 어디서 왔어, 이거? 남양주 옆에 경기도 굿리이다. 두목 얼굴 그냥 굿리이다. 뭐야? 굿굿리이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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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워. 저기다 뭐 넣으면 저거? 굿굿발로라. 굿굿삭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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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들이 오늘 정신이 나갔네, 오늘? 어? 니네처럼 말 안 듣는 놈들 내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? 어? 이거라고 하는 거야, 인마? 정개구리이다. 왜 안 웃어, 왜? 어? 아... 아까 손절을 했어야 됐어, 그냥. 청개구리, 청개, 개구리, 개구리 겨울만 되면 들어가기라도 하지. 이거 들어가지 않고 4계절 내내 나와있어. 오만, 재밌게 따놓으면 분위기 싹 죽이고, 따놓으면 분위기 싹 죽이고. 저승사자야? 저승사자? 저승사자 이거 안 들어가고 뭐하나 몰라. 귀신아, 얘들아 가래. 여기다 따, 따, 따. 따, 따, 따. 여기 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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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. 여기 따, 따, 따. 다, 따, 따. 이것들이 오늘 왜 이래, 지금? 얘네 둘이 그래. 나 안 그래. 야, 너 장난치지 말고 내가 저기 무기 갖고 오라고 그랬잖아. 갖고 와. 그래 봐, 인마. 그래. 바로 이 무기이다. 우리가 무기를 제대로 해가지고 공격을 해야 된다고. 어묵이다. 야, 이걸로 인마 사람을 공격할 수가 있어, 인마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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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거 어묵 말고 제대로 된 무기 갖고 와, 빨리 너 죽기 전에. 오! 오! 여기 있다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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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야? 분무기이다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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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로 사람이 죽어? 죽을 때까지 뿌린다. 창전이 있네. 너무 무서워. 계획이 있는 듯해. 야, 니가 저기 태국에서 온 그 무회타이 맞아? 그랬다잌! 열 러붕이다잌! 아, 신단다잌! 꿀꿀이다잌! 꿀꿀이 안다잌! 아니다잌! 환다잌! 뚜껑 닻다잌! 꿀꿀이다잌! 네 꿀꿀이다잌! 살찐다잌! 그럼 준다고 먹어, 인마! 오! 오! 어머나! 어떻게 놀랬나 봐. 나는 괜찮아. 아깝지만 괜찮아. 정신이 나간 것 같은데 이거? 아니야 괜찮아. 당신은 뭘 자꾸 아깝다 끊어? 아이고. 끊어가면 좋아. 어떡해. 너희랑 한 번만 더 장난쳐봐. 나 자꾸 그러면 집에 간다. 누가 나왔어? 맞아. 갔네. 갔어. 마탱이가 제대로 갔네. 손까지 꺼내가지고 닦아봤어. 뭐해. 가. 너희들 가, 새끼야. 너희들 김포지? 택시! 이거 김포에 내려. 택시! 택시 빨리! 여기야! 얘 데려가요. 얘 데려가요. 진짜 내 손질이 나. 잘했다. 넙지 안 내려? 몰라. 몰랐다. 야. 너 저기 태국에서 오면서 이렇게 빈손으로 온 거야? 선물 갖고 왔다. 선물? 선물 갖고 왔어? 고구마랑 자몽이랑 쉐키쉐키데 있다. 고구마랑 자몽이랑 쉐키쉐키데 있다. 고구마랑 자몽이랑 쉐키쉐키데 있어? 건강에 겁나 좋다. 고자주스다. 어감이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? 딸바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해. 딸기 바나나에 콜라보 고구마와 자몽 고자라는 실질에 어디서 자격지심을 느끼는지 모르겠지.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 내가 확신해. 내가 확신해. 내가 확신해. 야. 고맨이다. 야. 기분 안 나빠. 야, 나 안 먹어. 너 먹어. 안 먹어. 치워, 치워. 나 먹어도 돼? 내가 고자라니. 내가 고자주스라니. 아, 미칠 뻔했어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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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들이 오늘 정신이 나... 어...? 어? 안 치워? 뭐하는 거야. 지금? 고이션을 치우라니. 이게 다..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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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taan... 어? 야, 너봐. 야, 너봐봐 봐. 너 데국에서 온 거 맞아? 그렇다이! 겁나 몸이 단단하다이! 네 몸이 단단하다고? 명앤돼? 어떻게 확인해봐 우리가 그거를 보여준다이 뭐야 강목 아니야 맨 다리인데 맨 다리 왜 그래 확인하기로 했는데 이게 대단하네 어휴 야 이게 어휴 야 난가 원래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뭐야 뭐야 아무래도 개구래를 치다 걸린 거 같아 이런 걸로 자식아 이게 대 인마 이게 이게 야 우리 거 갖고 와 아예 갖고 와 그런 걸로 하면 장난이지 이 정도는 돼야지 이 정도는 어 강목이 자식아 이 정도는 돼야지 인마 어 이 정도는 돼 인마 이게 아픈지 안 아픈지 안다고 어 아니 이게 진짜 아프겠다 아니 이게 빨간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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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정도는 돼 이게 사람이 단단한지 안단한지 확인을 한단 말이에요 어 야 앞으로 나와 잡어 잡어 이걸로 때리기로 했잖아 자 이거 아 이걸로 때리기로 했잖아 어 아 아 아 아 아 한국 사람이에요 어 어 뭐라고 저 전남 순천 사람이에요 지금 일산에서 파이마사지 해서 알바하고 있어요 이 자식 이거 사기친 거네 이거 어 야 이 놈을 이거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해야지 왜 이 강목에다 물을 적셔서 때리면 더 아프다고 아 좋은 방법이야 야 야 물이 없으니까 고자주스라도 좀 뿌리겠어. 넌 네가 갖고 온 거야 인마. 넌 죽었어? 잘못 맞을 것 같다. 저거 뿌리면. 원, 투, 쓰리. 야, 이 자식아. 너 어떡하지? 총 가져와. 총 가져와, 이 자식아. 총 갖고 와. 어떻게 할 거야 인마? 너 어떻게 할 거야, 이 자식아 인마! 야, 이 자식아. 야, 이 자식아.